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절대 scared, 나는 다는 알아봤어 당신이 뱀만 Chong이라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원에서 말urable realize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당신을 위해서라 아끼고 씻을 거야 내 오염을 봐줄 거야 기대도 좋아 기대도 좋아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기대도 좋아 기대도 좋아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우리 공기 모두가 최고입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최고예요 계속해서 내 생일 최고의 가수 팀 모시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1승에 도전하는 두 번째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 생일 최고의 가수 팀 이분들에게 있어서 내 생일 최고의 가수는 어머나 어몽드 장윤정씨도 아니고 마주치는 눈빛이 주현미씨도 아닙니다 다시한번 다시한번 이 소 multic YES 그렇게 세게 부르는게 아니고요 너무 세찬간 다시한번 걸구니 이렇게 부드럽게 들려야 됩니다. 바로 나미수시죠. 어머님들이 바로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머리를 살짝 흔들어야 되네요. 정신 차립시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정말 깨알같은 정보를 주셨어요. 다 외우지도 못해요. 정말 나민수 선생님 길이 되면 경남 진주에 있는 산소도 꽉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게 가수 나민수 씨가 본명이 강문수다. 1938년에 작곡가 박시춘 씨가 나민수라는 예명을 지어줬고 그리고 23살의 김은아라는 분이랑 살다가 나중에 이난영 여사를 만나게 됐고 이런 깨알같은 정보를 진짜 주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요? 저는 나미수 팬그룹 활동도 하고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아 등산 주말에 등산 저희 안 좋아해요. 주말에 등산가시는 분들만 보면 조마조마해 죽겠어요. 이거 안 보고 꼭 이 방송을 안 보고 등산을 가시는 거야. 등산은 몇 시쯤에 가세요? 아침 일찍. 아침 일찍. 몇 시쯤. 6시 정도. 6시 정도. 올라가셨다가 8시 10분쯤에 집에 오셔서. 그렇죠. 이렇게 키우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등산. 일찍 갔다 오셔서. 등산 가시는 분들. 아침마다 보셔야 됩니다. 두 분은 그나저나 언제부터 나미수 씨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13살 때쯤 6.25 전쟁이 끝나고 어수선하고 어지러울 때 나민수 선생님께서 제가 살던 시골 고향 학교 운동장으로 공연을 오셨어요. 하얀 옷을 아래 위로 입고 하얀 중전 모자 쓰고 하얀 백부두를 신고 하얀 명함 한 장을 입고 헤어지면 그리 웃고 만나보이면 지드라고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야. 아니 그러면 거의 6.25 때쯤은 10대 정도부터 쭉 그냥 팬이셨던 거 같아요. 10개 사람이야. 초등학생은. 거의 그 정도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소정호 선생님은요? 저는 1962년도 제가 그러니까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우연이 친구 극장에 갔는데 네. 그 뉴스 시간에 그 자막에 남현수 선생님이 장례식 아 그 영화 전에 나오는 뉴스에 네. 그런데 그 남현수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겨낸 공연하셨던 모습 황승예태의 노래가 부르면서 그게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 관객들이 네.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죠. 팬들이 많으셨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어린 나이지만 네.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 생각에 네. 안타까운 마음에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남현수 씨는 노래를 뭐 천 곡이 넘게 많이 남으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네. 1962년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부르신 노래가 있는데 눈 감아 눈 감아 드리오리 눈 감아 드리오리 이 노래를 침입하시고 얼마 Independ Mark 오 perché 처음 부르신 노래가 그런지 그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도대체 어떤 모습에 이렇게 오랜 세월 팬들로 지내실 정도로 푹 빠지신 건지 우리 세대가 6.25를 거치면서 다 같이 어렵고 힘겨울 때 선생님의 노래가 유일한 위로였어요 가요 황제라는 말을 듣는 것 같이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면 위치에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거의 남인수 특집인데 제가 살아있는 남인수 선생님을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두 분 덕분에 또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이 남인수 씨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노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01의 2번 내생의 최고의 가수팀입니다 박경원의 말리포사랑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꼭 다 산 기적소리 우리의 젊은 꿈을 질고서 할머니도래 가는 말리코랑의 사랑 우리 보람 가까운 붉은 타마한 명이 네 맘에 고픈 눈과 흥지흥지 천천하 흥지한 작은 소문 흥지흥지 돌아서 90리 백띠 위에 흥미눈이 부었구나 흥미누와 파주환자 불러보는 샹총 도전은 뱃사공도 벙실벙실 웃는다 범죽은 작은 소문 흥미누 돌아서 흥지흥지 돌아서 흥지흥지 벙실벙실 웃는가